네, 김하일쌤과 함께하는 자기전중개사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오늘은 3.3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방법 틀린겁니다. 이건 아주 심히 중요하죠. 1번,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일 때 거래당사자의 국적, 국적 반드시 적어야겠죠? 미국인가, 일본인가 적어야겠죠? 2번, 계약대상면적에는 실제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, 건축물면적은 다음, ㅈ, ㅈ, 집합건물, ㅈ, 전용면적, ㅈ 맞았어요. 다음, 그 바퀴 건축물이 연면적이죠? ㅈ, ㅈ, 집합건물, 전용면적, 그 바퀴 건축물 연면적입니다. 3번, 종전부동산은 입주권 매매만 적죠? 분양권 X에서 앞글자 외워 종일, 우리 종일을 종입, 종입, 종일 외워 종일, 종일, 종일. 다음, 4번, 계약조건 및 참고사항을 하는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당연히 붙인 경우죠? 조건계를 안 붙였다면 적을 수 없죠? 붙인 경우 거래와 관련한 참고의 내용이 있을 때 적는 거죠? 5분도 아주 많이 나오죠? 그 이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은 그랬죠? 이게 공급이 최초로 파는 거죠? 여러분, 공급이라 분양은 새검인가? 헌검인가? 이제 막 지어서 새거, 새거 파는 거죠? 이것은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, 포함입니다. 그 밖의 물건들이 헌것들, 이것은 부가세 제외죠? 여기 공급계약 분양은 새거, 새것은 부가세 포함합니다. 나중에 경비처리해 주거든요. 그리고 헌것들은 그 밖의 물건, 이것은 부가세 제외입니다. 잘 비교하세요. 정답은 5번입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맘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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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